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컷 더 룹이라는 게임을 해볼건데요 컷 더 룹이라는 게임이에요 조금 방해가 되어서 좀 화면을 작게 할게요 플레이 지금 이걸 껴야 돼요 제가 지금 스타는 다 못 받았지만 하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선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얘 귀여운 얘 이름이 얘 개구리한테 이렇게 하면 다시 해야 돼요 못 먹으면 얘 엄청 슬퍼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정말? 아 맞다 안돼 한줄 상타이 계속 깨지네요 네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 건데요 저기 전기 있어요 한줄 한줄 아 이게 움직임은 어려워요 아 아 아까 전에 전기 때문에 못 줬어요 아 아이고 아이고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스킵레벨 스킵레벨 어 스킵레벨 되네 그럼 자 이렇게 스킵레벨 별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. 유플레이. 아니에요. 다시 해야 돼요. 아니에요.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응, 맞아요. 네, 이렇게 왔어요. 이거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. 이거 좀 기다려야 돼요. 제가 엄청 이걸 못 해요. 네,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게 엄청... 빨리 빨리 해야 돼요, 이거는. 이걸 어떻게 하지? 아, 이렇게. 아, 이게 아닌데?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버버리 터트면서. 스킵 레벨을 했었나? 스킵 레벨을 하겠습니다. 스킵 레벨을 하겠습니다. 시험 sûrement 못 하겠어요. 하여튼 확인했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. 아이고, 알아요. 아이고, 알아요. 이거 어떻게 해? 어, 사탕이 없어져 버렸어. 미안하다. 미안해. 한 번만 용서해줘. 응, 먹었다. 하지만 병 하나밖에 못 먹었어요, 쟤. 아니, 뭐 어쩔 수 없지 뭐. 응? 이거 엄청 불안한데, 이거. 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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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. 죄송해요. 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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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조심해야 되는 법. 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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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걸 어떻게 끊어. 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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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올라우~! Pul, ép이 casi! 이제 빨리 빨리 하고자 한번 해봅시다. 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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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너무 막혔나보다 아 끊어 끊는 게 어려워서 시곤 하네 아이고야 됐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이고 이게 뭔가요 오늘은 제가 컷도록보다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게임을 해봐요 그러면 다음번 바이 바이